그러니까요. 근데 전역한 지 저희가 이제 1년도 안 됐잖아요. 세상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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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5월 11일이었어. 와 기억나세요? 그날? 아 기억나죠. 어떻게 어떤 기억이 있어요? 저는 일단 그때 성재랑 일단 성재한테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. 네 다. 어? 성재야.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? 오늘? 어. 오늘 5월 9일인가? 5월 11일이야. 성재야. 5월 11일? 어. 5월 11일? 5월 11일 벌써 잊었어? 아 콘서트 날? 아니 2년 전 옆에 지금 옆에 진호 있거든? 아 내가 2대 1이구나. 어 2대 1이야. 성재야. 와 5월 11일이 벌써 2년이나 됐다고? 어 2년이 됐어. 야 늦게 하네? 와 방송 늦게 해. 어 안 졸려? 안 졸려 안 졸려. 형 잘 살고 있지? 그럼. 진짜 바쁜 건가. 자고 일찍 자고 또 내일 촬영 잘하고. 알겠습니다. 잊지 마. 5월 11일. 어. 어.